앞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 아리조나주의 약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교육이나 필기, 실기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으면 아리조나주의 클래스 D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. 아리조나주의 클래스 D 면허 소지자는 총 중량 11톤 이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아리조나주처럼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한 지역은 미국 22개주를 포함해 140개국입니다.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의 생활 편의 확대와 현지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